뭐야? 문이 왜 열려있어? 문이 왜 열려있어? 문이 왜 열려있어? 여기 뭐야 지금? 문이 왜 열려있어? 카메라 돌려 봐야겠네 분명히 문 닫고 왔는데 너희들 오늘 다 있었는데 지금 다 나가고 없네 소심이 소심이 소심이도 나갔네 없네 소심이 소심이 여기 있네 소심이 있는데 안 나갔네 이놈의 자식들 꼬리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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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일이냐 뭔일이야 누리 꼬리야 꼬리기 꼬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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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남에도 전남에 있었고 그래 막내 니 뭐 먹노것어 풀먹네 아 이거 뭐지 손짓난거 있으요? 아 다 이쁘게 생겼는데요 오 사이즈도 사이즈도 크네요 다 도와나? 전남이 꼬리무니 다리누리 그래 막내 막내 막내야 그래 너희도 밥 밥 막내야 들어와 그래 다 들어왔네 그래 너희도 밥줄게 밥줄거다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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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밥줄게 야 눈썹이 니가 오늘 처음으로 우리집에 들어왔네 그래 그래 알았다 알았다 밥줄게 문이 문이 왜 열려있었지 빨리 청소하고 확인해봐야되겠다 아 이놈의 자식들 너희들이 오늘 무슨일이 있었는지 진짜 궁금하네 그래 화장실 밑에 꺼서라 위에 청소할거 아이 이놈의 자식 밑에 꺼면 청소하자 그래 꼬리 혹시 니가 좀 문 열었나? 어? 네 혹시 꼬리 니 혹시 사람 아니지? 수상해 수상해 일단 cctv 확인해보면 알겠지 니가 사람이라면 뭐지? 누리 누리 니가 그런건 아니지 누리야 응? 니가 그런건 아니지 나 이중에 누군가 사람이 있는거 같아 오늘 중에 누군가 사람이 있는거 같아 나 이중에 나 이중에 문화가 있는거 같아 큰일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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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푹 시라니나 오늘 송심이도 까칠이 다 오네 오늘 외출 한번 했네 그래 까칠이 올 잠깐만 까칠이 먼저 까칠이 올 수고했어 너희 진짜 고생했어 누리 입맛만 다시고 있네 까칠이 그래 인형을 뺨으로 댄다 아유 수고했어 까칠이 까칠이 누리는 줄 때까지 기다리자 입맛만 다시고 있네 자 오늘 까칠이 까칠이 좀 주고 까칠이 그래 까칠이 니가 하나 다 물어 자 이제 막내도 달라고 알았어 막내도 줄게 있어 자 일단 까칠이 그래 너 많이 물어 그래 자 막내도 묵고 자 정나비도 묵고 누리 뒤에서 입맛 다시고 있다 하하 누리야 역시 너는 어른이다 어른 어른 아이고 까칠이 아니니 많이 묻다 아이가 아 아 아 아 누리 있는 조금 이따가 따라줄게 아 애들은 좀 먹이고 아 까칠이 수고한 아 난 아 예 아 이거 먹냐 돼지